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까지 줄 거예요.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 대지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까? 80 수치하시고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넘어오시면 오른쪽으로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굳이 대지세권 100% 확보하지 않아 됩니다. 몇 퍼센트만 확보되는가? 대지 사용권은 80% 이상. 다만 가로를 보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자보기는 95% 이상의 대지세권을 확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주택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주택건설에 따른. 그럴 때는 아까 원칙 대지세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가 있다. 지금 의회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회적으로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이 사업장이 주택건설의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주택건설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장이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아무데서나 결정할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일 때만 결정할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장소. 이 장소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주택건설 사업한다. 여기서 아파트 건설 사업한다. 이 장소는 지금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전제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대지안에 대지소유권 굳이 확보하지 않고 무엇만 확보되는가? 대지사용권. 그 대지사용권도 이 안에 편입된 대지사용권. 사용권은 이거 100% 아니다. 100% 할 필요도 없다. 몇 10% 이상 확보면 되냐? 80% 이상. 이게 중요해요. 대지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서 바로 이거 서류 준비해가지고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면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이겁니다. 승인고시가 떨어졌다. 그랬다면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이 사업계획은요. 지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이 안에 있는 땅 경우 20% 확보 안 됐다 합시다. 그랬다 하려도 얼마 이상의 사용권업만 확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냐? 80% 이상. 그때 이 사업주체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사용권을 95%까지 얻어버렸어요. 80% 이상만 얻어와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승인고시 내주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인정해 주는데 95% 인정받아왔어요. 사업계획 승인. 이걸 받아서 이렇게 신청했다. 승인고시 떨어졌다. 그랬다면 5% 미만의 그 땅의 경우는 반대파가 될 건데 그래야 될 것은 보육기관과 무관하게 모든 대지소유자에게 반대했던 모든 대지소유자에게 야 시가들로 팔고 나가 이렇게 매도청구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청구.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던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소유자에게 바로 매도청구할 수 있는가? 95% 이상. 그런데 95% 이상 채우지 못했어. 80% 이상 확보했어. 80% 이상 94%까지 확보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고시를 받았던 사업체라면 이때 바로 이자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빼줍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기준해서 소급해가지고 10년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이 장소에 이렇게 주택권 사업이 시행될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바학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4대급 제한 바로 10년 못된 자금만 매도청구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보겠습니다. 매도청구는 법원에 있다 하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미리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하고 3개월 이상 협상을 하게 되고 매도청구를 할 때는 그 안에 아까 반대파들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했다면 건축까지 포함해서 매도청구가 허용되고 매도청구할 때는 시가도로만 팔고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박스에서 보겠습니다. 박스. 박스 1번 체크해요. 매도청구 대상 찾았나요? 이게 바로 아까 3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매도청구 대상 오른쪽 페이지에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이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그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원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그 대지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시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때 A 주택건설 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이 A의 경우는 80 이상에서 95% 미만이에요. 95% 미만 밖에 안 됐다. 80 이상은 채웠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냈다. 그랬던 자는 누구에게만 매도청구할 수 있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 결정고시를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마지막 자아를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 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하나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그거 준용 봐봐요. 준용에서 인가를 받아 살 땐 리모덴 주택자분 그 리모덴 결의에 찬상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십시오.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중요한 것 했고 쭉 넘어가서 582페이지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결정해서 60을 체크하고 아까 했으니까 60을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582페이지 582페 보면 사업계획 승인 효과 공사 작수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박스 들어가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5년 중에 5년에 들어가고 공급일로 했다면 최초 공고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2년 꼭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가로 2번 착수신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승인권자에게 공사 들어갑니다라고 신고하게 되구나.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착수기간 연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그걸 뭘 하되요. 그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에 보면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느냐. 1년 체크. 1년에 보면서 위 1. 아까 엔치페이지요. 엔치페이지 1의 1과 2의 기약에 따른 공사 착수한 연장할 수 있어. 그러나 바로 위 1의 2의 니은의 경우는 공사 착수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주세요. 아까 봐봐. 109, 209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구별 건설 공급에 따른 사업 퀴스를 받았어. 그래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하겠다라는 승인을 받는 경우하고 그리고 공급에 따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급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 통추로 사업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승인받았다면 승인받고 나서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라 할까. 5년. 그런데 정당한 사회에서는 몇 년에 보면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하이한다. 그럼 틀리고 있다. 여기 공급에 따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받았다면 승인 곳이 떨어지고 나서 최초 공급은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공사 5년. 정당한 사회가 있다면 몇 년에 보면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냐. 1년. 그 다음에 최초 공급에 대한 착공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그날부터 이 공급은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2년. 이것은 착수한 연장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아 해준다. 연장도 안 되고. 그리고 설령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도 이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공급 아까 원칙 5년에 들어가라. 1년 연장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에 들어가라. 안 들어왔다. 안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잘 비교되세요.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써졌으니까 그걸 좀 잘 새기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빡사나 있는 것들을 받은 걸로 관주한다는 거. 어떤 거냐. 이 사업장에다가 주택만 지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건축물도 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건축법상 건축화가 대사하면 건축화 별도로 받을 필요 없어. 받은 걸로 관주한다고 하나 받으시고. 넘어오셔서 그리고 5번 국토계법상 개발인 허가도 받은 걸로 본다. 마지막에 가운데 그거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파트 1번 꼭 읽어두시오. 정보자 설명했으니까 1번 사업계획 승인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5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공고별로 사업의 경우는 최초공고의 공고의 경우는 최초공고 착공시업도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그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거 꼭 받으시고. 2번 사업주체가 그 대지에 대한 경매 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때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파산으로 공사하려고 불안할 때도 취소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586페이지 통과되고 587페이지 통과하고 한참 넘으면 590페이지 사용검사 파트는 꼭 읽어두십시오. 사용검사 파트 중요표.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끝난 주택과 대지가 있다. 그러면 사용할 때 사용검사 신청했는데 가로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지 조성사 완료했다고 합니다. 완료한 경우 주택이 됐든 대지됐든 시장공사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만 국가하고 한국 토요동사는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사용검사도 국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공고별로 분할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고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후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사관리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떨 때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미행으로 그리고 바로 하나의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 사용검사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동별로도 마지막 주 아까 동별로도 전체가 단 끝나고 한 동 두 동 끝났다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이 가로 2번 3번 읽어보시는데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사용검사 절차에서 15일은 꼭 하셔야 된다. 15일. 아까 며칠 내에 사용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15일 중요하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사용승인 파트를 보세요. 임시 사용승인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정 부분 완성됐다면 그 부분만 사용하게 될 때 임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대상이 가로 2번과 같습니다. 2번 잘 봐두십시오. 마지막 중에 임시 사용승 대상이 공동태기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니까 마지막 줄 꼭 알아주시고 그 위에 가로 1번 보시면 건축물의 경우는 주택건사업은 한동 두동 공사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를 할 때 대주시 동사업은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구역별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임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6반 중에 사용검사와 매도증구 이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아파트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단전 안에 그 종전의 어떤 토지수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세권이 사업체에 무단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말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세권이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자가 자기 땅에 대한 관리를 해보겠어 소유권을 이런 자를 실소지하는데 그 자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미 분양받아 살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땅 소유권을 해보겠다 하지만 너 좀 안되겠다. 너 나가라. 팔고 이렇게 매도증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법에서 그때 시가도로 매도증구를 할 수 있다. 그 체크. 뭣대로요? 시가 그때 매도증구할 때는 중요한 것이 가로 3번이에요. 3번 매도증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그 실소지자가 지금 해보했던 토지면적이요. 주택단지 전체 토지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야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냐? 바로 오프스 미만일 때. 이 소치를 꼭 알았어요. 그리고 매도증구 사업부시는 실소지자가 세권을 해보내부터 2인의 그 자에게 송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소자들이 매도증구를 해서 발생한 소송비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땅값 주고. 그렇다면 그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 측에야. 너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일천에서 수습했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줘. 라고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595페이지. 595페 보면 저 4번 하나 보세요. 서류 등호 무료일랑. 이 국미택이 있다고 포인트 잡고. 큰 4번. 국미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는 아주 공익성이 강한 국미택인 만큼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와 여러 가지 강공사에 가서 등기소, 시장소, 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기관청 가서 여러 가지 서류, 열람, 복사, 등사, 등처분 발급할 때가 다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했다. 또는 없죠. 무슨 주택 사업을 할 때만 그러냐? 국민. 그 말이 중요해요. 국미택 건설. 그 다음에 5번에 환지방식에 있다는 더시발사업으로 좋던 대지활용. 이걸 채비라고 해요. 채비지. 우리가 더시발법에서 채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때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던 사업자가 바로 채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채비를 주택법상 사업주의로서 국민택 용지했다고 체크해요. 국민주택 용지를 좀 쓸 테니까 더시발사업신이 네가 가지고 있는 채비 좀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바로 그 자에게 우선 매각을 할 수 있어. 국민택 용지로 쓰겠다고 한 친구에게. 그때 총 채비 면적의 50%를 보면서 우선 매각이 허용합니다. 넘어가서 이때 가로 2번 중에 이때 만약 도시발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 채비를 국민택 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가격이 중요한데 채비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85점트의 임대택 건설, 85점트의 임대택 건설, 60점트의 군대택 건설. 이것은 아주 서민형 주택이에요. 서민형.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싸게 그냥 땅을 줘버립니다. 조성원가격을 기준해서 할 수 있다. 이것 중에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하는데 85점트의 임대택, 60점트의 군대택을 건설하겠다고 채비를 사겠다 하면 채비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이다, 조성원가다, 조성원가. 이걸 바깥에서 잘 출제하니까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처리하는데 요구로 조성원가격을 기준해서 채비 양도가 가능하구나. 그다음에 국공직 우선 매각도 잘 받으십시오. 국공직 우선 매각.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가일을 하죠. 지방자천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의라 하죠. 원래 이 국공직을 매각할 때는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감정가에 정해놓고 그걸 최저것으로 설정한 다음에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 입찰. 그런데 그냥 사수함 있으면 와서 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익이 아닌데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떤 용도로 이 국가 땅인 국위지 지방자치지 땅인 공유를 사겠다. 빌려달라고 하면 우선 매각과 우선 임대를 허용하느냐. 그게 중요해.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한가. 국민주택규모주택. 국민주택규모주택을 몇 번씩 건설하겠다. 50 중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대의를 조사하겠다.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뭔 주택이요. 조합주택. 조합주택도 주택자분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합주택을 만들겠다는 대의를 조사하겠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네들한테 법적으로 우선 매각해도 되고 우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합법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선 매수했다. 매수했다. 우선 받아갔다. 임차 받아갔다. 그네들은 그 목적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 2년 이 수출 중에. 만약 2년 이내에 안 되라면 다시 뺄게요. 팔았던 것은 다시 뺏어온다. 이거 환매. 빌려줘서 다시 찾아온다. 이걸 임대가 취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으세요. 2년 꺼 하시고. 2년. 할 것도 없잖아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쭉 넘어가도 되겠네. 넘어가셔서 보면 한참 넘어와요. 넘어가서 보면 600페이지. 600페이지 아니라 599페이지. 599페이지. 이 주택법에 따라 탄생 주택을 공급할 때게요. 공급할 때에 박스 안에 들어가봐. 박스.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구소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리를 받았는데 복리실. 아파트 한 잔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근린생활서를 복리실하는데 복리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합니다. 라고 신고. 이걸 꼭 알았어요. 복리실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되고 시장구소 구청장한테. 주택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는 입주자 모집 복리실을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해. 누구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을까. 공공주택사업자. 그때 통합치. 공공주택사업자. 통합치해서 중협회나. 공공주택사업자. 통합치해서 이렇게 써. 입주자 모집 시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승인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나요. 꼭 알아주세요. 그게 음악만 중요하니까.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썼죠. 이때 공공주택사업자. 참고표 중협회나. 누군지 그거 봐보세요. 국가 지자체 주공지공. 그리고 이 공공사업체 4명이 단독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총 지분. 이네들이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까지를 공공주택사업자인데 이네들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게 되는 주택을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는다. 승인 안 받는다. 안 받아. 복례서로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 안 한다. 안 한다. 엄청 중협회라고 했어요. 이해를 잘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나번은 꼭 읽어두시죠. 나번. 2번에 나번. 이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할 때 그렇게 해서 줄 거예요. 2번. 그래서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것을 다 줄 것이 밑으로 이어져. 나. 국토교통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지,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포함한다. 제한 부분은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포함해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을 제시할 때 벽지, 바닥지,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빼고 그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남을 통과. 넘어가셔서 2번에 1번도 읽어두셔야 합니다. 사업체가 시장구석구청장의 입주자 모집을 승인을 받는 경우는 다만 사업체가 아까 이네들 공공사업체에요. 국지공인 경우에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를 하는데 그럴 때는 견본주택의 사용된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제지를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을 모델하셨는데요. 견본주택의 각 실력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시를 한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3번 읽어두세요. 3번 시장구석구청장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었나부터 2년 이상 보관해두구나. 입주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구나. 바로 4번. 사업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이것 중에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풍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의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얀다. 그리고 사업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그 사실을 입주의 정지에 알려야 한다. 이 정도는 봐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야 한다. 그런 것은 그냥 가볍게 편하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이 나오면 내가 봤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602쪽 보면 분양가스 상한제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이 돼서 사업체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 공동택에다 줄 거예요. 공동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오른쪽에 공공택자하고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이 돼 있죠. 그래 공공택자하고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이 돼 오른쪽 페이지 빡사네. 공공택자에다 줄 것이고 이번에 마지막에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이죠.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이 돼서 국장이 딱 고시한 지역이에요. 공공택자가 아닌 택자였다가 그런 두 가지 지역에서 다시 와봐. 그런 두 가지 공공택자라든가 국장이 공공택자의 지역에다가 바로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이다라고 정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제는 분양가스 상한제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상이.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싸게 공급해야 한다. 이걸 약조로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합니다. 이걸 약조로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봐주셔요. 이때 오른쪽 봐봐. 가로 3번. 이때 그러면 분양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냐. 분양가격은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 택의 3번 보고 있죠.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 택의 분양가격은 택지 배와 컨트리버로 구성된다. 이 정도만 딱 봐주셔요. 두 가지. 찾았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박스 중에 그 위에 2번 적용 대상 제외서. 여기다가 줄 것.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스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죠. 다음 주택은 분양가스 상한제가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중애벼. 도시형 생활 택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인 아파트로서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cm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 가로 2번 보시면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공시. 사업체는 분양가스 상한제 정도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밑에 줄 분양가를 공시하였다. 의무상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의무상이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 보십시다.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 대상제고 지정과 해제.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가스 상승률보다 희한적이 높다. 그럴 때는 바로 분양가스 상한제를 규제해버리기 위해서 국장이 여기는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직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제는 누가 정하는가 이게 중요하대요.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현물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가지고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겠어요.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누구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따라 지정하느냐. 오늘 지정하는 날이 소가는 달. 오늘이 4월달이다. 4월달 바로 전달을 직전하는데 3월이 있죠. 직전부터 소급해서 3월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에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기준을 충격한 지역에 대하여 시험에 걸쳐서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 1, 2, 3이 바로 지정 대상적이에요. 어떤 때면 지정할 수 있느냐. 바로 직전부터 소급해서 12개월, 10일간은 아파트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스 상승률이 물가 상률을 몇 배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느냐. 2배. 그리고 바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그때 폰 찾고. 그다음에 3번이 최근에 개정된 건데 그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제율이 5대 1을 초과했다 하나 모두. 아니면 밑에 군대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제율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적도 분양가스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체크해보겠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바로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시장호수 구청장입니다. 시장호수 구청장은 분양가스 상한제 및 분양가스 공식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객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업객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에 분양가스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정도만 답을 받았어요. 몇 천일 운영이든가 설치 운영이든가 20일.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남은이 보지 않았대요. 오른치도 모셔서 투기괄주고 투기괄주는 먼저 주택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지정권자 줄 것이고 1번에 국장과 시도사가 주택가게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 줄 거고 토지가게 아니라 주택가게 안정을 위해서 밑에 투기괄주로 증하나 일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가로 2번 이 투기괄주는 바로 박스와 같은 지역에 따라 칭할 수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볼까 투기괄주 지정 기준 1번 2번 3번 4번 읽어두세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 희박하지만 그냥 편하게 읽어두세요. 작년에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데다 칭한다. 다만 거기 보면 1번 1번 5대 1을 초과한다. 그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기 모두 5대를 초과했다. 그것도 체크하고 또 국립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기를 모두 10대 1을 청하합니다. 국립택이 나오면 10대 1 그냥 주택이 나오면 5대 1 그 차이. 그냥 주택은 5대 1 국립택은 몇 대 1 10대 1 이렇게 딱 수치를 좀 받으시고. 2번 30회 이상 감소한 지역입니까 주택공급이 아니면 증가한 지역입니까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부터 30회 이상 감소한 지역에 해당할 때 증가할 때 증가해. 감소 감소 중에 감소. 감소한 말 대신에 증가하면 드리겠어요. 감소하면 그만큼 물량이 적으니까 수요는 많고 아파트 가기 폭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도 어디냐 감소에 찾아가죠. 감소. 감소를 증가로 바꿔주면 드리겠어요.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기 밑에 지정 절차에서 가로 1번 꼭 읽어두세요. 가로 1번. 국장이 투기관리를 증가하고 해제한다. 그럴 때는 시도사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잘 나와요.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시도사가 투기관리를 증가하고 해제한다. 국장한테 뭐 해야 돼. 승인받아야 돼. 협의해야 돼. 의견들아야 돼. 협의.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우려먹었어요. 짝지 차려주세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해제해 봐봐요. 해제해 보면 원칙 국장과 시도사는 투기관리를 증가하고 지정 사유가 지네들이 봤을 때 없어졌다고 인정했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래야 돼. 할 수 있다면 들겠어요. 해제해야 한다. 진희들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즉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투기 바람이 잠재워졌다. 그러면 해제해야 돼. 가로 2번. 국장은 체크해. 1년마다. 1년마다 투기관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관리로 지정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 정도만 딱 봐두죠. 몇 년마다 투기관리로 지정된 장소 풀어줄 것인가 해제할까 검토해야 되냐. 1년마다. 이 정도를 아시고. 3번에 2번 봐봐. 투기관리로 지정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누가 요청할 수 있냐면 1번 보세요. 투기관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숙청장이 투기관리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사에게 시도사 시장숙청 국장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요청을 받았다면 2번. 몇 년에 심의를 걸쳐서 통보해 주는가. 40일. 이 정도는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넘어서 조정대상적의 지정과 해제. 이게 올해 출제가 유력시대. 신설됐거든요. 새롭게. 새롭게. 이건 중요표나요. 이건 중요표. 주택법상 조정대상적의 지정과 해제. 찾았나요. 조정대상적의 지정과 해제. 먼저 조정대상적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장 거기다 줄 거예요. 국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바로 조정대상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적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장이. 그래야 어떤 지역에 따라 지정하느냐. 주택가격. 박산의 청약경증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적이 있다. 뭘 지정할 수 있는가. 조정대상적. 또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공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구나. 이런 조정대상적의 지정 기준에서 박산의 1번, 2번. 두 가지를 나눠서 지정합니다. 과열제과 위축적으로. 조정대상적을 지정할 때 몇 가지를 구분했느냐 한다고. 두 가지. 과열제과 위축지역. 그래, 과열제과는 직전으로부터 수급해서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이 동기간 물가상승 1.8배를 초간제로서 1, 2, 3의 해당을 지합니다. 거기 보면 주택 청약경렬이 거기다 줄 것. 주택의 청약경렬이 나면 5대1. 국민이택에다 줄 것. 밑에. 국민이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렬이 나면 10대1 초간제. 일단은 과열제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죠. 이 수치를 그냥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직전부터 수급해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 상승한 지역. 이렇다도 과열제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 주택 보급율,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지요. 이렇다도 과열제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네요. 그리고 위축지역은 참고를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셔서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과열제기다 또 위축제기다 이렇게 지정되면 거기 바로 전매 제한기간에 약간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 611페 보면 전매 제한기간이 엄청 많이 있죠. 봐봐요. 넘어가면 어마어마 복잡해. 이것이 지금 이걸 적용하려고 그게 조정 대상적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와도 못 맞춰요. 나와도 찍어버린 게 낫지. 이런 거 봐봐야 나올 가능성도 좀 낫지만 해도 이건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알고 가야겠다. 613페이지 가로 3번, 제이로비템. 전매 제한특례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전매 제한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어서 바로 팔고 나갈 수 있는가. 다음에 해당되어 먼저 줄 거예요. 사업주의 통일을 받아야 된다 일단. 그걸 공급했던 사업주의 통일을 받아야 전매 제한을 적용하여 팔고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넘어가서 보면 박스 안에 7가지는 중협회에서 달달달해 주세요. 박스 안에 7가지는. 거기다 써나요. 주택법상 전매 주택의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주택의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그 사유는 꼭 중협회에서 달달달해야 돼요. 1번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 턱, 턱, 시군으로 이전한다. 그런데 어디로 이전할 때는 안 봐주냐 수도권으로 이사할 때는 안 봐주는 거예요. 허용 안 돼. 이게 중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은 전원이 이사가야 돼요. 그때 체크해. 상속, 전원, 이전 세대원 전원에다 체크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간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그것 중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도 가능하다. 이혼 체크 이혼으로 그 입주로 순된 쥐라든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6번 분양가 상한지 정유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분양가 상한지 정유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가 버렸다. 그때 여러분이 참가해서 낙차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하나 하고요. 7번 입주로 순된 주택을 일부였다.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는 가능한가? 배우자한테 증여.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일부 증여는 배우자한테 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3번 다르세요. 이제 금방 이런 7가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바로 전매가 허용되었어. 전매가 허용되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전매가 허용받아서 동생한테 팔고 간다. 친구한테 팔 수 없어요. 어떤 자가 우선 매입권이냐. 한국 토지지동사 지방사 사업체는 지방사한테 넘겨줘야 돼. 돈 받고 그 자들이 우선 매입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입권이 있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특히 분양가 상한지 정유택과 그런 것들인데요. 분양가 상한지 정유택 이런 것들이 그건데요. 누구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는가 한국 토지지동사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로차도 모셔서 바로 가로 1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인데 아까 7가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매를 하다가 걸렸어. 전매를 하다가 걸리면 바로 사업체가 이미 받았던 입주금을 위반적인 지급하면 사업체제가 그 주택을 취등 관제합니다. 환수 다시 넘어본다면 환매가 가능해버려요. 그리고 사업주치 한국 토지지동사 분양가 상한지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비용도 마찬가지 한국 토지지동사가 분양가 상한지 우선 주택을 매입하게 될 때 매입비용을 주워버리면 바로 한국 토지지동사 소유권을 취등하고 관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로 선된 취 입주권 주택을 전매 알선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여 증여 3체만을 범시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실 하나만 보고 봅시다. 어디에 좀 체크해야 되냐면 610회 한번 봅시다. 610회 보시면 610회 보면 전매 제한 대상 있죠. 전매 제한 대상 박스안 4가지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거기서 사업체과 건설 공업하는 주택 입주소 선정 주입 이런 것으로서 바로 박스안의 4가지 경우에는 최장 10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호수 기관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 주택이라든가 주의를 전매 체크 받으세요. 전매량선 매매 증여 이런 걸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일이 많았는데 무엇으로는 죄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게 죄 그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아까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가 입주권 있잖아요.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전매 제한주택을 가지고 있어 전매 제한이 안 끝났어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돌아가셨다 자식 혼자 상순이 됐다 그러면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제한되지 않아요. 허용됩니다. 이게 중에 상속은 허용된다. 매매 증여 이거 안 되고 알선은 안 된다. 이 정도는 보세요. 매매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되지만 무엇은 허용되는가 상속은 허용된다.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놓으시면 좋겠고 다시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 바로 615페이지 나있죠. 615페이지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시고 바로 쭉 넘어갔어요. 618페이지 주택공급소 거란의 금지 있죠. 이건 중요편이에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법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박스 다음에 또 다음 다음은 박스로 그래서 박스 안에 1, 2, 3 기억나는 이 다섯 가지를 꼭 중엽해가지고 박스 안에 다섯 가지 중엽해놔요. 이걸 머릿속에 복사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증서지를 양도 양수 해서도 안 되고 알선에서 안 된다. 저 위에 체크 봐. 매매 체크 처음으로 오시면 돼요. 매매하고 증여하고 찾아서 줄 그리고 알선 밑에 찾아서 줄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광고 찾아서 줄 그래서 거기다가 금지금지금지 이거 안 돼. 내가 안 된다. 뭐뭐 안 되는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금지금지 썼나요 그런데 무엇을 허용되는가 체크 상속 저당 동시에 부과 상속 저당을 동시에 부과서 허용 이렇게 써놔요. 이 계층에 몇 값 부서 허용되는가 상속 저당은 허용한다. 상속 저당은 허용한다. 이게 키포인트에요. 무엇과 벗은 금지된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꼭 하세요. 그럼 어떠한 증서지를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하면 안 되는가 조화번호 G 2번 주택상황 사체 체크 입주와 저축 기업 시장 등이 발행한 무화과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니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2주 대책 주택을 공부 하신 G 2주 대책 대책 상상 확인서 이런 것들 함부로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하면 안됩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면 위반 회력 위반이 되겠죠. 오른쪽에 위반 5번까지 함께 넘어가서 5번까지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 국장과 사업체는 위반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G를 무효로 하고 이미 체계된 주택공간을 취할 수 할 수 있다 받으시고 2번 사업체가 위반자에게 입주금 등을 지급하면 바로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사업체가 다시 취소 환매 가능하고 3번 위반자에게 돈 주고 퇴급을 명할 수 있다 4번 국장은 이 위반자에 대하여 주택법상 주택을 받아갈 수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을 10년 동안 갈수록 할 말 없다 내말하고 5번 위반자는 3년 이하여 증액 또는 3천원을 범치한다 여기까지를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제가 했나요 이 주택상환사채는 중요표 처음으로 오신들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할 때 다 했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중협회에서 5개 놓고 가십시오 첫째 이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자냐 한국토요동사고 등록사업자 유자들에게 바로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를 주택상환사채인데 바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발행할 때 한국토요동사는 보증받지 않고 발행하지만 등록사업자만은 바로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이 허용된다는 것 그리고 양자 모두 다 동그라미 2번 발행할 때는 계획서 작성에서 국장한테 승인받았다는 것 마지막에 주택상환사채는 김용주권을 한다는 것 김용주권을 꼭 발행해야 된다 어느 쪽에도 오셔서 상황이 중요한데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았던 아까 두 명 한국토요동사고 등록사업자는 사과했던 자에게 몇 년의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었는가 3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엄청 중요하다 오른쪽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치 아주 중요해 그리고 가로 5번 이 등록사업자가 여러분한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갚아주기 전에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기 전에 등록을 말소당해서 법을 위반해서 말소된 경우에도 그 자가 발행한 사채 효율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채는 의해서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가로 2번 상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주는 것의 원칙인데 그러나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상환해도 합법적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입주자 채축받아 오른쪽에 입주자 채축은 셋째 줄 바로 주택청약정합채출을 만다 그 정도 입주자 채축이란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면은 주택청약정합채출을 만다 이 정도 다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627페이지 리모댕이 있습니다 리모댕은 바로 뜻이나 했죠 뜻은 이미 용어청에서 보았는데 정축과 대수 이런 것이죠 이때 리모댕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만은 3명에게 의무를 가고 있어야 특별시장 광시장 태도시장은 너네들 관악에 대하여 리모댕 기본계획을 몇 년 따로 십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그리고 수립한 리모댕 기본계획은 5년마다 다당성 검토해서 반영해라 이 정도만 딱 받으세요 나머지 보지 않아도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냐 한창 나오면 바로 631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631페이지가 있는데 고흥동택은 리모댕 하가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우리가 고흥동택을 가지고 있는 소자로서 리모댕 할 때는 하가를 시장구석구청에 대해 받아야 하는데요 그때 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당사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했냐 넘어가서 보면 하가 기준이 있어요 그걸 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고흥동택 리모댕 하가 기준은 그때 줄 것이고 가업원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인 경우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 줄 거예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리모댕 주택자비 주체가 되어서 리모댕으로 살 때는 바로 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댕 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견권은 각 75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견권은 각 50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동만 리모댕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견권을 각 75% 이상으로 받으시고 답은 만약 입주자 대입회 측에서 리모댕을 하려는 세력이 됐다 그러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으로 동의받는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전원 전원 동의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잠 쉬었다가 이제 나무는 안 봐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척의를 보고 그 다음 하겠어요 어디에 뭐냐면 558페이지 주택자을 표현하여 558페이지 주택자 이 파트를 이번 코스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58페이지 558페이지 별도로 거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잠시 쉬었다고 보겠습니다 558페이지 668페이지 668페이지 768페이지 778페이지